여러분 4명만 먹는 걸로 탑이 맞습니다 야 괜찮아? 야 맞은데 괜찮아? 야 말로 하랬지? 야 그래도 그렇지 애를 이렇게 만지면 어떡하냐 그렇게 만지면? 애를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냐 4명을 찾았던 어? 아무리 스태프분이 한 30분 계셔도 애를 이렇게 어? 안 돼 그거 야 정말 이렇게 모함을 이렇게 잘 얘 연기 알려줘봤자 이렇게 쓸데없이 쓸데없는 곳에 쓴다니까 진짜 이거 보민이 때렸어 나오잖아요 지금 시작하자면 조작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공은 무드 못 쓸 거 같은데 와 이거 봐 진짜 이거 극악이에요 여기서 옆에서 웃고 있는 거 봐 와 이거 찍어서 보여주고 싶다 진짜 와 진짜 내가 이거 확 질 수도 없고 이걸 그냥 맛있네 스케트레스 와 근데 그 와중에 아무렇지 않게 내 핸드폰 선 쓴다 너는 얘가 진짜 극악으로 돕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아 주차님 없었을 때 저희 북창동 먹으러 왔을 때 장준형이 옆자리였어요 근데 가운데 보조배터리가 이렇게 떡하니 있는 거야 선이 여러 개 있길래 심지어 이 형이랑 저랑 이렇게 선 쓰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형이 자기 거 꽂아놨길래 저도 슬쩍 꽂아놨거든요 근데 더 나쁜 게 뭔지 알아? 내 걸 빼놓고 꽂았어 나는 밥 먹으면서 충전을 하려고 보고 있는데 점점 배터리가 달아 30에 시작을 했는데 15인 거야 핸드폰 껴놨는데 했는데 지껄 껴놓은 거야 내 걸 빼놓고 심지어 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 두 개가 있는 건데 꽂다 꽂으면 됐지 내 걸 빼고 꽂아놨더라고 진짜 극악무도입니다 여러분 최범인이에요 너의 아침 루틴은 어떨까요? 수이밍 수이밍 이 방 재밌다 우리 미국 와서 지금이 말 제일 많아 이 방 재밌다 근데 니네도 스키틀즈를 내 침대에 뿌려놓고 먹으면 좋잖아 형 완전 진짜 욕할 뻔했는데 형 완전 니네가 극악무도야 진짜 형 제가 한번 다시 넣었어요 지금 이 형이 뿌려놓고 뭐 넣어 내가 지금 그렇게 한 거 같아 야 너가 쳐 너가 이거 해가지고 먹었잖아 뭐라고 너? 너가 뭘 어떻게 뭐 스키틀즈를 이렇게 쳤다고? 스키틀즈를 쳤다고? 너가 이렇게 넣었잖아 야 스키틀즈를 치면 어떡하니? 너 해야지 내가 내가 쳤다고 했어 왜 쳤어 너 내가 내가 쳤다고 했어 여러분 12시 반이 여러분 새벽 반 V LIVE 이렇게 힘듭니다 어려워 문제입니다 네 말이 헛 나오고 욕 안 했어요 저 욕 안 했어요 아 그래 쳐까지만 하면 괜찮아 스키틀즈를 쳤다 I hit the skater 괜찮아 그거는 아 그래 아 그래 그래서 약간 피나는 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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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다 쳐 아 어 너네 다 쳐 내가 언제 친다고 했어 아 아 아 아 지금 지금 한국 시간으로 계신 골드니스 분들 얼마나 우리가 웃길까 저기 뭐예요? 닭가 먹었던 거 소세지 없어요? 저기 있어 고고팠어 먹어 먹어 얘 봐요, 얘 진짜 이상하더라니깐요 야, 지금 이거 레코딩 다 되고 있는 거야 그래, 정성? 먹어 하고 얼마나 선한 눈빛으로 봤는데 이거를 왜 그렇게 너 다시 돌려보게 내가 해봐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거 제가 방금 이거 4분 25초 때쯤 먹어, 먹어 할 때 여기 눈빛 좀 캡쳐해가지고 저한테 그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제가 위험하게 잘 쓸게요, 여러분 야, 나 왜 이렇게 엉덩이에 있어 스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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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엉덩이에서 나왔어, 지금 방금 정말, 정말 그걸 또 왜 내 침대에서 먹어 여기 이불 빼고 먹어야지 강도가 형 그래 먹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착하고 좋은 형입니다 네, 재밌네 스킵 스킵 왜 그렇게 맨손으로 먹으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똑바로 먹고 면봉 줘? 야, 맘불 이렇게 부러뜨려서 이렇게 찝어먹으면 일쑤시게 먹는 거지 뭐 종이 면봉이야, 저거 저거 동키토트에서 사온 거 그러면 이거 손 빼서 먹으면 야, 주찬이 선글라스 다리 부러뜨려서 저 거라고 안 돼, 저거 내돈내산이란 말이야 근데 저 아까 사진 잘 찍지 않았어요 내가 관찰방을 보는 거 그... 그... 퓰리 투... 뭐야, 뭐... 사진 잘 찍은 거 반... 퓰리 투 상인가, 그게? 뭔지 알죠? 몰라 사진 잘 찍으면 상 더 줘요 아, 몰라, 나 진짜 몰라 퓰리 투 상 맞아, 퓰리 투 상 아, 퓰리 투... 어, 퓰리 투 상? 아니, 보민이 눈 상처 주차리가 낸 거 하셨는데 저 안 갔다니까 아, 여러분 아니, 제가 어제 댓글에도 그게 사실 많이 올라가... 안 봤었거든요 이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어제 저 혼자 있으니까, 또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제가 다쳤어 얘기하게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 말 안 했는데 콘서트 준비되었나요, 저희가? 무슨 거였어요? 무슨 거였어요? 이거, 미국 거 아, 네, 네, 네 주찬이 형한테 저희가 구도 동선도 많이 바꾸니까 잠깐, 뭔 소리 하려고 바꾸니까 제가 하고, 이 형... 근데 그때 주찬이 형이, 뭐지? 약간 그때 뮤지컬도 하고 있었고, 형이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봐요, 얼굴에 극한 구도가 써있잖아요, 형이 진짜...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왜? 이게 진짜 이상한 거 같아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주찬이 형 같애 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아, 형 이게... 저랑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범이 형이 이쪽으로 지나가야 돼서 형이 좀 앞으로 가시면 될 거 같다, 형, 갑자기? 형이 좀 피곤했나봐요, 그날따라 비올 때 좀 쓰라려 아, 진짜 약간... 이미지 조성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너가 그린 거야, 이거? 왜, 이상한 애네? 나는 그, 너네 집... 조이가 한 줄 알았는데? 아, 오늘도 아까 밥 먹은 데서 너 눈을 그려야겠는데 지금 6일 동안 같이 방 썼는데도 못 알아본 거 아니야? 아, 어쩐지 얘가 선글라스 끼고 연습을 하더라고 아, 너... 미안하다 근데 저는 이해를 이렇게 못하는 거 같아요 힘들고, 박돌고 그렇지, 이민해지니까 야, 봉민아 형도 아이돌이야 형도 아이돌인데 그런 이미지를 숨겨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너 진짜 오늘 브이앱을 하고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 내가 얻는 이미지가 뭐니? 어? 웃긴 건 그렇다 쳐 나는 이런 게 없는데? 내가 얻는 게 뭐니? 너 이렇게 해줘, 지금? 너 다 잃어버려? 야, 지금 시간도 새벽이라 나 지금 정신 몽롱해, 지금? 너 진짜 안 씻고 왔잖아, 이민아 아, 안 씻었어 뭐가? 안 씻었다, 이민아 지금 근데 내 침대에서 그렇게 맨발로다가 그냥 아, 진짜... 트트레츠 짜인다, 진짜... 트트레츠... 뭐라고... 스트레스 쌓인다, 진짜... 트트레츠 짜인다, 그냥... 스트레스 짜인다, 스트레스 쌓인다... 아, 취미는 자꾸 뭐해, 너는...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 근데 예능은 진짜 저렇게 해야 되나봐 몰라, 나... 아까 봤지? 한 20개 던진다고... 일단 다 던져봐 그냥 집에서 전화 보고 오면서 싱글쇠 보고 있는 것 같아 좋네, 좋아 오늘 장신이 침대에 세균 한가득이겠는데... 아, 잘 던졌다 곰인아, 너를 세균다고... 아이, 진짜... 지금 저런 말일까? 내가 여러분 얘기했죠? 내가 V에서 얘기했죠? 인생이 공폐야? 인생이 공폐야? 인생이 공폐야? 굿모닝, 형! 야, 하우스 더 웨더 이즈 써니! 오케이, 바이! 인생이 공폐? 밖에 눈물을 쳤습니다, 방금 시카고 불스 농구 선수분들과 눈물을 쳤어요 여기 시카고 맞죠? 여기 시카고 맞지구나 달랐을 여기 달랐을 거군요, 여기... 텍사스, 텍사스, 텍사스 진짜 너처럼 소시지 지저분하게 먹는 애처럼 본다, 진짜 하여튼 내가 이 맛을 못 먹었었어요 할라피뇨 맛을... 근데 할라피뇨가 더 맛있어, 치즈도 바뀌어 있고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 텐션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새벽 아닙니다 뭔데? 새벽에... 우리의 밤은... 우리의 새벽...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거워... 낮보다 뜨거워... 그 얘기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네 뭐? 뭐일이 안 돼? 신고 당하기 전에 그만 알았는데 내 생각에 이거 끝나면 한국에서 코멘트가 와있을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올림이 민지원 여러분 어쩔TV 잘 겁니다 시차 달라서 저희 잘 겁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유심 안 신청했거든요 어차피... 어차피 코멘트 못 하쥬? 우리 자고 있쥬? 우리 일어났을 때 코멘트 들을 때쯤에 거기 자쥬? 이제 정반대 시차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얘들아 그만 먹고 자야 할 것 같아 하셨는데 그래, 너 이거 들고 가서 먹어 그냥 네 근데 아직 10분밖에 안 했는데요? 아직 10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 아, 슬슬 머리가 아파오고 너네도 내 나이 돼봐라 성윤이 형 방금 봤지? 나보다 2살 많으니까 20분 먼저 퇴근하잖아 나도 오늘보다 20분 먼저 퇴근해야 될 나이에요 지금 아니, 아까 장준이 형이랑 수영, 지범이랑 수영하는데 아, 좀 더 놀다 가져야 했는데 장준이 형이 거의 야, 내 나이 돼봐라 난 여기서 이제 오래 못 잊는다 하고 그냥 먼저 가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성윤이 형 진짜... 근데 저희 그 뭐냐 이제 공연 끝나고 팬시드를 봤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성윤이 형이 씻고 나왔어요 씻고 나왔는데 제가 편지를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형이 형이 진짜 그게... 나도 편지 지금 읽어도 안 피곤해 이래가지고 아, 저 읽고 그래, 자려고 했던 성윤이 형이 아,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 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했어요 아, 좋은 생각이 다 이렇게 하고 성윤이 형이 편지를 갖고 와서 놓고 하하하하 진짜 이런 말, 놓고 하하하하 그러시고 아,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제 아침에 편지를 읽고 있더라고요 하하하하 근데 진짜, 나, 내가 화장실에 오면 보았는데 침대가 막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었는데 옆에 편지를 이만큼 읽고 같이 자고 있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팬분들의 사랑과 함께 함께, 함께 다녀요 좋은 꿈 같을 거예요, 형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읽고 있더라고 내가, 내가 진짜 아까 성윤이 형 따라할 수 있어 자,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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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나 그래도 진짜 피곤하네 종종 한국 돌아가서도 이 시간대에 V LIVE 하자 나쁘지 않은 거 같아 괜찮네, 이거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했대나? 뭐죠? 저녁 10시 이후에는 그렇죠, 회사에서 약간의 제지가 있죠 웬만하면 자제를 이제 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수면 패턴 시간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에 대한 모든 거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저는 뭐 뮤지컬 끝나고 이제 퇴근 때는 이제 좀 할게요 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새벽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은 거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법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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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 합법, 합법, 합법 합법적으로 우리가, 우리는 거의 페트박스인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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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 합법, 합법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밤이지만 팬분들은 이제 한국에 계신 팬분들 기준으로는 나지기에 합법적인 합법적인 그거 심야 브이앱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종종 한국 가서도 하죠 근데 사실 저희가 앞으로 심야 브이앱을 더 하려면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우는 모습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좋으니까 맞아요 네 아프지 말고 네 머리 속이 덜 말라네 이렇게 머리가 죽지 자꾸 이렇게 예쁜 얘기들 많이 해주셔야 저희도 이제 자라나는 꽃처럼 이제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꽃 두 가지를 키울 때 예쁜 말로 해주는 꽃과 그거 양파 아니에요? 양파인가? 양파한테 양파 물 담아가지고 하루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막 이러다가 다른 거에 얘 뭉쳐와 이러다가 이제 자랐는데 욕한 게 더 잘 자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달인 선생님이 몰래 바꿔치기 한 적도 있었거든요 형, 저 지금 방금 방금 아까 제가 4분 25초 이렇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방금 골드니스가 보내줬거든요 제가 몰입한 거 해봐 형태 표정 이건 악마인 편집이지 이거 그러니까 악편이야 형은 악편이지 방금 25초 아니야 이거 아 맞아 형 제가 이때가 딱 봐봐요 제가 이거 여기서 먹을게요 라고 딱 하는 상황인데 이 형 저 침대의 주인 표정만 봐봐요 이거 악편이지 이거 진짜 악편이야 이거 악편이지 이거 진짜 봐봐요 이건 이열 악편이야 여러분 제가 이렇다니깐요 이거 악편입니다 여러분 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영태경도 새벽 4시에 불입했어요 그래서 이게 맨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맨날 이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는 거 그걸 이럴저럴 때도 있다 이럴 때도 있다 나 왜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진짜 졸려서 그래요 여러분 죄송한데 한 4분 있다가 종료 지금 46분이니까 12시 46분이니까 지금도 15분 했네 네 네 지금 12시 46분이니까 50분에 종료해도 될까요 지금 네 오늘 또 비행도 했고 너무 웃기고 아까 저희 아까 많이 걸었잖아요 같이 너네들은 왜 이렇게 쌩쌩한 너네 내 나이 돼봐라 형 두 살 차이밖에 안 난다니깐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언제 이거 뭐야 아까 재현이 이거 재현이잖아 땀하다가 내 머리를 매장을 켜놔 머리가 뭐예요? 이게 게시판에 올라왔어 이게 게시판에 잔머리가 여기 있는 상태예요 아까 재현이 지금 재현이 상태를 따라 한 거거든 어때요? 거기 그 방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직 그게 어떤 일이라고는 오픈을 안 했어요 저희가 그냥 재현 군이 망연자실하고 있고 승민 군이 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아세요 저는 오픈 안 했으니까 저는 성민이 형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 제가 아 진짜요? 하고 이제 놀리러 갔죠 그 방으로 네 그 방으로 갔어요 그 방으로 이런 재밌는 일이 나 못 봤으니까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우선은 재현이 형은 이렇게 서 있었고 뒤에서 이렇게 서 있었고 승민이 형은 머리를 우선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침대에 이렇게 앉았어요 재현이 형 침대에 근데 이렇게 둘이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잠깐만요 이런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둘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 조금만 더 해봐요 그래서 찍고 제가 그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동현이 형 옆에서 야 넌치 이 상황에서 사진을 찍냐 이런 거 제가 형 사진 한번 봐봐요 동현이 형이 웃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진짜 아 재밌네 방금 들으셨죠 최보민이 악마입니다 여러분 최보민이 진짜 악마예요 그런 걸 또 사진까지 남겨가지고 아주 근데 그걸 또 반응하는 동현근도 악마입니다 악마 진짜 거리가 멀어요 여기 TV 넷플릭스 되는 거 알아? 되더라 리모컨에 넷플릭스 같은 게 있었어 보지는 않았어 아직 근데 우리 아마 안 보고 잘 거 같은데 안 보고 잘 가요 2분 있다가 종료하고 양치하고 양치해야지 재밌었다 위에 바로 잘 거 정말 아마 지금 들어가면 성윤이 형 자고 있을까 너 키 갖고 왔어? 문 열어놓으라고 과연 열어뒀을까? 열어뒀을까? 그 졸린 상태로 걸어뒀을까? 들었을까? 근데 저는 성윤이 형이랑 방 쓰면서 형 나이들 좀 지방하라고 아침에도 일찍 이러고 밤에 되게 일찍 자요 밤에 되게 일찍 자고 일찍 가라고 일찍 자라고 아침에 되게 일찍 이러고 새벽에 잠까지 깨고 진짜로 새벽에 잠까지 깨어 성윤이 형한테 한마디 했어 제발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발 우리 좀 어둡게 하고 자면 안 될까 그렇죠? 저는 불 이런 거에 상관이 없어가지고 다 끼고 잔단 말이에요 형은 다 끄고 자더라고 우리 다 끄고 잤냐? 형이 항상 껐던 것 같아 맞아 나는 무서운 욕에 몰입하라고 꺼야 되거든 진짜 무서워 죽겠어 진짜 오늘은 소리 두 칸으로 틀고 잘 거야 어차피 저 이거 끼고 자서 상관없는데 진짜 무서워 죽겠어 재미지다 뭐야 왜 갑자기 정적이야 저 댓글을 읽고 있어 댓글 읽고 있어 한바탕 원래 폭풍 전야죠 그러니까 아까 한 한 한 이거 딱 초 이거 한 15분 전이 진짜 그때가 폭풍 전야 아니 근데 잘 때까지 잘 때까지 잘 때까지 브이 튼 거 잘해줘 형 그럼 이거 보민이 방으로 보내다 올게요 안 돼 지금 주찬이 콜라 먹어서 울컥해 아까 울컥 많이 했다고 나 근데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왜? 내일 뭐 해? 내가 샴푸 해야 돼 머리 염색해 그거 얼마 안 걸려 그래 얼마나 한다고 샴푸 우리 방에서 해 그래 형이 제 방으로 선생님이 제 방으로 오기로 해 그래 평소에 샴푸 안 해니까 그러지 어떻게 해 여기까지 와서 머리 염색해 계속 일어나야 돼 형이 선생님이 왔는데 제가 안 일어나야지 샴푸 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너 그냥 머리 감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 샴푸라고 얘기하면 또 뭐해하잖아 샴푸 좀 해 그래 너 머리 샴푸 그렇게 안 하니까 머리 길어지고 그렇게 그러는 거야 샴푸 좀 해 그래 샴푸 안 해도 괜찮은 시기가 있어 오늘 씻었어요? 나 씻었지 우리 둘 다 샤워했어 너 그거 무슨 의미냐? 너 진짜 무슨 의미냐 그거? 우리 샤워하고 킨 거야 그래 너와 다르게 근데 비슷한데?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들어가 너 안 좋은 얘기 좀 하다가 끊겨 형들 들어가 나 너 안 좋은 얘기 좀 하다가 마무리 질게 왜 자빠져 갑자기 주지 않아 일어나 일어나 왜 자빠져 일어나 일어나 왜 자빠져 진짜 내 오른발 안 했으면 나 진짜 떨어졌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내일은 아마 동현이가 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렇죠 동현이 V LIVE 때 저도 한번 슥 가서 동현이를 좀 한번 괴롭히고 네 제 생각에 재현승님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해야 되죠 네 여기 델라스 떠나기 전에 한번 해야 돼 그렇죠 네 아까 승민이 형이 그러는데 자기는 텔라스 공연 끝나고 공연한 기억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지울 거라고 네 승민이 형 폰으로 하나 승민이 형 폰으로 승민이 형 폰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죠 승민이 형 폰으로 한번 한번 하는 걸 제가 옆에서 관전으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왜 닮았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2분 22분 35초 또 캡처 한번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악편이야 생각보다 하노라도 많이 자 그럼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저희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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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흘렸으면 진짜 진짜 이거 소스 있는 거야 와 진짜 이거 소스 들어있는데 그거 흘렸으면 진짜 여러분 모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열일 열공 하시고요 우리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은 굿나잇 하시고 내일 뵈요 여러분 네 왜요 굿나잇 키스 안 해요? 굿나잇 키스 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음웅 이렇게 안 하죠 안 하지 않나? 음웅 소스 식이에요 음웅 마지막에 저기 그들을 이렇게 음웅 이렇게 안 하죠 내가 어찌 이렇게 우웩 이렇게 했잖아 근데 토하는 식으로 하죠 나왔어요 다 같이 그럼 굿나잇키스 하고 딱 마무리 지겠습니다 자 둘 진짜 저것도 좀 그렇다 얘 좀 더러워요 자 둘 셋 바이바이 안녕 얘네 잘생기겠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약간 핸섬한 버전 한람해 우리도 우리 한람해 근데 웃음 터져가지고 안 돼 두 가지 버전 딱 하고 이제 할까요? 그럼 첫 번째 버전이 뭐야? 나 우리도 방금 핸섬한 버전이었어 어? 아니였어요? 핸섬한 버전 진짜? 나 진짜 핸섬한 버전 야 진짜 야 진짜 야 아 기다려 봐 야 여기서 야 뜨자 진짜 너 머리 준비해? 제가 보여줄게요 고현철이 내 비주얼 1등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형 되게 약간 그 필터 선글라스 킨 것 같다 이게 더 이상한데 이건 야 내 목도 그렇게 소화하는게 아니에요 약속에 내버리는 그거 같은데 잠깐만 내가 지금 너무 잠옷이 자 갑니다 핸섬 버전? 어 핸섬 버전 아 준비운동 하는거야 준비 오케이 오케이 난 잠깐 웃으면 안 되는데 나도 아이돌이잖아 기다려봐 누가 시작해봐 아무도 시작을 안해? 준비 시작 시작 아니 아이씨, 옆에서 나 왜 이렇게 갑자기 술 톤이냐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정도 없어, 그래서 각자 스타일대로 합시다, 뭐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골드니스 그러니까 저희가 정반전 시차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열공 열일 하시고요 우리 미국에 계신 골드니스들은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덴버스에서 뵐게요 굿나! 덴버스 델버스, 델버스 빨리 사과드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합쳐졌습니다 덴버스 여러분 감사했고요 우리 델버스에 계신 여러분들 내일 뵐게요 See you, 델버스 골드니스 안녕 이번 건 내가 이겼다, 솔직히